한국증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8월 9일이죠 8월 9일 수요일장에서 녹화 동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시장이 2차 전지가 시원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또 여러가지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장에서 답답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지금은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헬스케어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의 성인의 40%가 비만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2030년이 되면 237조 시장으로 급등합니다 급증합니다 의료 AI는 9년간 17배 정도의, 17배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대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그럼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제약사의 주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14.96% 전일 종가가 여기였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했어요 이거는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겁니다 주봉상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장대 양봉을 세웠고 신고가를 단숨에 했는데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부르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지금 538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미국의 지금 제약주 중의 시총이 화이자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존슨앤존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만치료제 마훈자로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끝난 종목이 있고요 끝난 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그런 신약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비만을 해소했다고 하면 이제는 약을 먹어서 살을 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운동을 할 수 없어서 걸어다니기조차 힘든 초고도 비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노보노디스크라는 종목의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만치료제 관련 준대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폭발한 거 보세요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거에 위고비 세미글루타이드라고 하는 것도 비만당뇨치료제예요 그러면 지금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비만과 당뇨는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한방에 신고가를 뚫으면서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라는 쪽에 신고가 지금 돌파하는 쪽을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 비만치료, 당뇨 비만이 미국의 3대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럼 3대 질병이 뭐예요? 자 여기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3대 질병이 첫 번째가 비만당뇨죠 두 번째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치매죠 치매 그 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유방암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시총을 눌렀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존슨앤존슨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월봉상으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죠 일봉상으로 보면 존슨앤존슨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존슨앤존슨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일라일일이와 같이 이런 제약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화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화이자 많이 급등했었죠 지금 그대로 급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화이자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슨앤존슨을 누르고 화이자를 지금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치료제가 나왔던 바이오젠을 인수 합병을 했어요 일라일일리가요 바이오젠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젠은 여기서 치매치료제 개발하고 나서 지난 6월 12일에 319달러까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일라일일리에 피인수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 이후에는 재료소멸로 인해서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가 시장의 핵심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이 빠지는 상황에서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뭘까요? 다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펩트론이 27% 그 다음에 메디톡스, 레고캔바이오, 하놀바이오파마, 아이센스가 또 5% 급등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대세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쪽에서는요 지금 펩트론과 대봉 LS가 역시 지금 대봉 LS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이센스는 지금 혈당으로 당뇨를 측정한다는 거고 케어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오플로우 얘기 나오고 동문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피를 뽑아서 혈당 검사를 했었는데 동문아나텍은 타액 침을 통해서도 당뇨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지금 과연 그런 종목들 쪽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될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펩트론이에요 자 펩트론 주가를 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신고가인데 자 지금 이런 자리를 쫓아가느냐 이거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 다 신고가예요 지금 월봉상으로 신고가 돌파를 앞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신고가 돌파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펩트론은 사실 실적으로 보면요 그다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펩트론의 경우 한번 볼게요 펩트론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기업 실적을 한번 볼게요 기업 실적을 들어와서 보면 플랫폼 기술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무작정 쫓아가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동훈아나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이 됐었는데 그동안 적자 기업이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219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미 1분기에 그런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동훈아나택을 한번 보면 야 이렇게 급등했는데 여기서 지금 5만 4천 3백원에서 주가가 바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들어가 볼 만하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는 거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만 5천 원대 정도가 저점으로 보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바탕이 안 된 종목들이고요 아이센스라는 혈당 치료제 쪽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트상으로 조정을 잘 받았고요 유럽계 펀드에서 지금 비중 7%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죠 아이센스는 궁극적으로 3만 9천 5백 50원 일본 고점 돌파할 거로 봅니다 이걸 돌파하면 신고가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 있고 그러면 아이센스를 왜 그렇게 좋게 보느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이센스의 실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지금 이런 의료기기 또는 제약바이오의 실적과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2,648억 매출에 198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올해 2,872억이 236억 그러면 1분기,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솔직히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축소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 조정이 매수 기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게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12%의 급등이 나왔는데 뭐 한미약품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 여기서 보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실적이 그다지 썩 좋아지지 않지만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흐름과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덴마크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공동 개발을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솟았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볼 때 지금 이 박스권의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매물대가 있어서 이런 종목은 추경 매수 안 하고 눌림목 공략을 한다 그러면 월봉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 40만원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이센스가 더 돋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봉 LS라는 종목은 원래는 화장품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비만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아래꼬리단 운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용화되고 이렇게 되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봉에서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대봉 LS까지는 지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냐 17,900원 그러면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 대봉 LS 한번 볼게요 대봉 LS의 실적을 보면 지금 쭉 보면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실적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역시 아이센스로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아까 동훈아나텍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훈아나텍을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을 보시면 지금 얘는 원래는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칩 팻리스 업체인데 적자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적자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 941억 영업이익 219억인데 지금 여기서 타액을 통한 혈당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상을 통과해서 글로벌로 본격적인 상업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꼴이 달고 있는 은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컸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나 지금 반도체가 못 가고 있는 시장에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월달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